강하고 유능하고 민생을 챙기는 정당이 되겠다던 민주당은 지난 100일 동안 역대 가장 위태로운 민주당이 되어왔습니다. 불행히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이 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한 축이었고 자랑스런 역사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지키기 위해 부패의 몸통이 된 것입니다. 취임 100일의 축하보다는 민주당이 몰락이 한 사람의 의의에 마지우지 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회 제1야당의 대표 취임 100일을 축하해야 하겠지만 그럴 수만은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역대 최대 득표율 당선이라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강하고 유능하고 민생을 챙기는 정당이 되겠다던 민주당은 지난 100일 동안 역대 가장 위태로운 민주당이 되어왔습니다. 유능하고 민생을 챙기는 대표가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부터 부패 혐의로 가장 의욕의 중심에선 대표가 되었습니다. 셀프 방탄을 위해 날치기한 양곡관리법은 국가재정의 미래도 농협의 경쟁력도 암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은 국민 80%가 반대하고 현행법에서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함에도 민노총에게 방탄 보험을 들기 위해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송법 날치기도 부끄러움 없이 자행을 했습니다. 불행히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측근이라며 분신이라고 인정한 김용, 정진상 같은 이들이 구속되고 남욱, 유동교와 같은 대장동 몸통들이 이재명 대표의 연루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한 축이었고 자랑스런 역사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지키기 위해 부패의 몸통이 된 것입니다. 합리적인 의원들이 설 공간이 사라졌고 오른소리를 내면 왕따가 되는 서글픈 민주당으로 전락시킨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취임 100일의 축하보다는 민주당이 몰락이 한 사람의 의의에 좌지우지 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취임 100일의 축하보다는 민주당이